Q. 아, 제 이름이 박힌 기프트 박스입니다! 토트넘 유니폼이고요. 바로 뒤에 저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와, 한국어로 되어 있어. 넘버세븐 강민혁. 와, 진짜 너무 선물이 좋은데요? 토트넘, 허스퍼 여기 똑같이 티셔츠도 있고요 키판 모자까지 있고 축구를 제가 또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아 여기 딱 축구가 나올 수 있게 볼펜도 되게 멋있는데 영국에서는 필수입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AI, 토트넘 이렇게 제 이름이 박혀있고 토트넘의 유니폼을 직접 이렇게 영접하고 하니까 빨리 그 경기장의 함성 소리 들으러 가고 싶습니다